explicit. 자, 오늘은 할머니랑 은 세라 밭일 체험하는 날이에요. 치 치치 치 치치 모기가 모니까 할머니가 몰래 앉은 디뎌 꼬비 떠 쪼쪼쪼쪼쪼쪼 은세야, 채송화가 여깄네. 채송화가 여기 왜 와가있지? 저게 채송화래, 은세야. 채송화. 채송화가 혼자 여길 왜 왔지? 꽃밭에 있어야 되는데. 채소를 가져가서 할머니, 은세 꽃밭에 낼 수 있어. 아이고. 아이고. 우리 은세랑 한번만, 우리 은세 커플 신었어요. 커플 스레빠 신었네요. 엄마!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은세 왜 그래, 표정이? 놀랬어. 은세, 가지 딸 수 있어요? 우와. 짜잔. 따단. 우와, 가지 땄다. 여기도 있다. 이거 은세가 그냥 따봐. 은세 이거 따봐. 애기가 제일. 아이고, 됐다. 엄마 저거. 엄마 저러. 따봐요. 우와, 손 놓고. 자. 따봐. 뿅. 땄네. 아이고, 잘 떴다. 아이고, 잘 떴다. 큰 도마도 하나 따볼까? 우리 정비. 큰 도마도 하나 따볼까? 우리 정비. 뿅. 한 개. 양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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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배추는 없고. 더것도 하자. 참외. 수박도 있어 은세야. 우와. 수각이 여기서. 애기 수박이. 조금 더 커야 되지. 응. 더 커야지. 우와, 다음번에 오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은세야. 어떻게 생각해? 그러게. 좋아? 응. 저기 노란 참외가. 이거네. 우와, 저기 완전 노란색. 은세야, 들어가 봐. 은세야, 하나 따볼까? 응. 가져가면 되겠다. 은세야. 이야, 이러고. 봐봐. 진짜 노랗다. 은세야, 여기 와서 따가. 여기 와서. 여기 올라와. 은세야, 따 봐. 자, 은세야, 따 봐. 자, 잡아. 자, 아우아우. 진짜 노랗게 백분야. 여기 태어나. 우리 다 와. 여기 아기 찬미. 여기 아기 찬미. 잔인. 여기 아기 찬미. 봐봐. 여기 오 Field. 여기 오박 새끼. 아빠랑 와야겠구만 아빠가 좀 안고 댕기 빨간색 고추 따줘 온세야 엄마는 매운 거 좋아하니까 빨간 고추 따줘 딴 아이구야 빨간 고추네 엄마 주고 아이고 아이고 힘쓰다 주세요 엄마 됐다 아 으 씨 아 아이고 아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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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주워주세요 아 무슨 모양 같아 고추가 갈 원샤 친구들한테 얘기해줘 친구들아 이거 봐봐 너무 못 땄다고 얘기해봐 토마토, 고추, 오이, 과제 원샤가 땄어요 잘했어 원샤 친구들이 박수 쳤어 친구들아 좋지 그래 친구들도 이렇게 하나씩 나눠줄거야 그래 하나씩 나눠줘 오이가 진짜 맛있지? 바삭바삭 바삭 그렇지? 가자 가자 원샤가 나눠줄꺼니까